이데일리 편집국 기자들과 함께하는 이데일리 인사이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바이오 쪽에 석재현 기자 나오셔서 바이오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석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얘기가 두 기업인데요. 두 바이오 회사인데 첫 번째가 파멥신입니다. 항체 치료제 개발사. 이 회사가 지금 현재는 거래가 정지가 돼 있고.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 설립자, 창업자죠. 유진산 대표가 지인들한테 거래 정지했던 금액이 2,915원인데 우리 회사 주식을 700원에 사줄 수 있겠느냐. 되게 좀 약간 간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내용을 들으니까. 일단 파멥신 회사, 어떤 회사인지부터 조금 더 설명을 좀 듣죠. 네. 파멥신은 이제 바이오 벤처 1세대로 꼽히는 설립 17년 차 항암제 개발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 전에 글로벌 빅파마 노바티스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좀 받으면서 어깨 주목을 좀 받기도 했는데요. 그러게요. 그러다 2018년 11월에 코스닥 시장의 기술특례 상장 기업으로 상장을 했고. 당시에 대표 파이프라인이었던 항체 치료제 올린베시맵 임상을 확대하고 또 추가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또 차세대 원천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런 큰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상장할 때. 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임상 환자 모집에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여기도 그랬군요. 네. 그러면서 임상시험이 지연되거나 아예 캔슬이 됐고 그러면서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 사이에 관리 종목 유예 기간도 끝나서 기술특례 상장 기업한테는 매출이나 영업이 좀 안 나와도 유예 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까지 끝나버리면서 최대 주주가 결국 타이어뱅크로 변경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도 있었군요. 네. 그러면서 유진산 대표도 파멕신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고. 그러겠죠.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새 대표로 취임을 했습니다. 대주주가 됐으니까. 네. 그런데 최대 주주 변경 과정에서 진행한 유상증자 공시를 여러 번 번복을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생겼고 이 때문에 벌금이 너무 많이 공시를 번복해서 쌓여서. 상장 적격성 실제 심사 사유가 발생. 현재는 상장 폐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폐지에 대한 결정 여부는 아직 얘기가 남았지만 현재로서는 거래도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게요. 이게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인데 최대 주주도 변경이 됐고 거래도 정지가 됐고. 그런데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립자죠. 지금은 대표는 아니지만 유진산 대표 전 대표가 지인들에게 우리 회사 살려달라. SOS를 보냈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유진산 대표가 좀 절박한 심정을 담아서 지인들한테 투자에 참여해달라는 메일을 보냈는데 그거를 제가 좀 입수를 하게 됐습니다. 원고지 한 47매 정도 분량이었고요. 그는 이제 팜협신 M&A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6월 안으로 10억이라는 투자금을 좀 모아야 되는데 여기에 투자에 관심이 있는지를 묻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상장 6월이면 이번 달인데.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메일에서 유진산 대표는 나는 이런 메일들을 현재 국내 재벌 대기업이랑 제약사 한 50여 곳에 보내놨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메일에서 M&A를 하기 전에 회사 급히 좀 처리해야 할 자금이 있다. 이게 한 40억 원인데 이 중에서 10억 원은 내가 좀 개인적으로 모아야 한다. 그래서 신주 발행가 700원에 줄 테니 이 투자에 참여할 사람이 있는지 또는 참여할 의향이 있는 사람 연결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었다고 합니다. 주금 납입일은 이달 20일이고 최소 투자 금액은 인당 3천만 원부터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보호 예수 기간은 1년 정도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파메신이 거래 정지될 당시 주식 가격이 2,915원이었기 때문에 700원은 4배 이상 낮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유 전 대표는 메일에서 자신 파메신 회사 직원들의 한 80%가 자진 참여를 해서 투자를 여기에 하기로 했으니 그 부분도 좀 참고해달라. 이렇게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살리겠다는 간절함이 전 설립자, 설립자죠.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직원들 대부분도 파메신을 우리 회사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사실 그거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원들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경영주, 경영진들이라는 사람들은 설립자들은 회사 팔고 그냥 가버리면 끝인데 사실 남는 건 직원들인데. 직원들의 회사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실제로 투자에 참여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나요? 네. 실제 제가 이 기사를 쓴 당일날 오후에 파메신이 공시를 냈습니다. 47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 발행가액은 제가 역시 메일에 언급된 대로 700원이었고요. 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들 목록을 좀 보니까 타이어뱅크를 포함해서 회사와는 관계없는 지인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수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 23명 정도 일반인 이름이 올라가 있어서 그래도 이 메일이 호소력을 좀 발휘했구나.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뭔가 어떤 회생을 위한 실마리를 잡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이게 다 제대로 이루어지고 회사가 거래도 재개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그게 제일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현재 상황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달에 이 파메신이 한국거래소에 거래 재개를 위한 경영 개선 계획서를 제출을 수정본을 제출을 했습니다. 지난 3월 27일 날 처음에 개선 계획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지난달에 이거에 대한 수정본을 제출을 한 거고요. 해당 계획서에는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를 해서 운영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방안. 그리고 M&A를 하기 전에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모집할 건지. 그리고 주력 파이프라인은 어떤 식으로 기술을 이전을 할 건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아서 다시 수정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메일을 읽어보면 이 파메신을 M&A 시킬 규모는 200억 원 정도로 유진산 대표가 언급을 했고요. 주력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현재 글로벌 빅파마급 제약사랑 좀 논의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제약사들, 특히 우리나라 더 석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해서 실제로 제품까지 만들어내는 데까지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드니까 기술이 지나라는 사례가 그동안 참 많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 회사한테는 굉장히 동화줄, 살 수 있는 동화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드는데요. 어떤 물질인지 그게 좀 공개가 됩니까? 네, 현재 이제 두 개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기술 이전을 기대하고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첫 번째가 혈관 정상화 후보 물질 PMC403인데요. 느슨해진 혈관 벽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후보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노약자들한테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치료제랑은 좀 차별화된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퍼스트 인 클래스, 기존에 없던 혁신 신약으로 개발을 중이라고 했고요. 현재 황반변성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일상을 진행 중입니다. 안과 쪽에서 혈관이 느슨해진 거를 튼튼하게 해주는 황반변성 치료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은 어디 국내외 다 하나요, 아니면? 국내 임상 일상이 진행 중입니다. 유 전 대표는 매일에서 아마도 이 치료제가 좀 성공을 하면 안질환 분야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올해 임상이, 일상이 끝나면 내년쯤에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기술 이전을 기대한다. 이렇게. 국내 임상 일상 결과가 좋아야 되겠네요, 일단. 네, 기대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이프라인, PMC-309는 고형암 타깃 면역항암제로 개발 중이고 호주에서 임상 1AB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일상을 진행하고 있고, 지난 1월에 첫 환자 투약을 마친 상태. 그리고 미국 제약사 머크가 개발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랑 병용 임상을 진행을 한 다음에 기술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머크하고 병용 임상을 한다는 거는? 네, 머크가 개발한 키트루다 치료제랑 파멥신의 후보물질을 동시에 환자한테 주입을 해서 이게 효과가 좀 좋게 나타나면 기술 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 기술 이전의 대상이 꼭 머크는 아니더라도. 기술이,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된 건데. 앞서 저희가 유 전 대표, 설립자의 여러 가지 간절함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매일 분량, 지인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매일 분량이 원고지 47m. 굉장히 양이 사실 양이 많은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지금 기자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보다 좀 담아내지 못한 내용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기자님, 이걸 자료로 입수하셨으니까 내용을 쭉 여러 번 읽어보실 텐데 어떤 게 좀 눈에 띄시던가요? 회사의 현재 상황을 거짓 없이 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담은 부분이랑 그리고 거래 재개에 대한 자신감이 좀 돋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의지가 좀 강했는데 매일 중에서 제가 2018년, 11월 상장할 때 저를 포함해서 회사 인력이 23명이었다. 현재는 33명이고 전 임직원이 회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모두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 팬데믹 때 좌절됐던 퀀텀 점프를 다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는 단 하나. 현존하지 않는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서 환자를 이롭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도 제가 기사에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상대 제약사 이름이 상당히 빅파마급으로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그런 제약사였고요. 수석 기자님은 아시는 거잖아요. 이거 공개하기는 좀 그런가 보죠? 네, 공개를 하면 이게 공시법 위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가 우려가 돼가지고요. 어쨌든 취재 기자로서 충분히 검증을 할 만한 그런 사이즈가 있는 그런 회사다. 그 정도는 알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투자자들을 설득을 하려는 모습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사실은 원고제 47장. 사실은 그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좋게 보면 굉장히 간절한 거고. 그리고 자신감이 앞서 유 전 대표 말씀을 석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감이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제 갖다 붙여서 뭐 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후자보다는 전자 쪽에 석 기자께서 보시기에 무게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가 좀 됩니다. 바이오 회사 오늘 준비된 두 번째 회사로 가보면 진우맨 컴퍼니예요. 이 회사는 이름이 파미신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로 저도 좀 알게 되는데. 뭔가 좀 주력 제품의 전환도 좀 있을 것 같고. 흑재 전환 얘기 좀 나오는 것 같고. 원래는 마이크로바이옴 개발사로만 알려져 있던 회사하고. 그런데 이 회사는 앞에 이제 파미신보다는 상당히 분위기가 괜찮거든요. 기술 이전을 완료했다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규모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기자 간담회를 지난주에 열었는데. 기분 좋게 했겠네요. 네, 거기서 이제 5년 안에 흑자 전환하겠다. 이 목표를 제시를 해서 관련 이슈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현재 회사의 영업 손실을 보면요. 2020년 266억 원, 2021년 361억 원, 2022년 575억 원. 지난해 551억 원으로 만성 적자 기업인데요. 그러네요. 연구 개발 비용이랑 기술 이전이 계속 원래 지난해 말에 기술이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되면서 누적 적자액이 계속 쌓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연구 개발 비용에 지노맨 컴퍼니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2020년에 136억 원, 지난해는 매출액의 180%에 달하는 256억 원을 연구 개발 비용으로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술 이전에 성공한 다음에 지난주에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중장기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연구 개발을 ADC용 항체 개발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5년 안으로 흑자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잠깐 기술 이전 규모랑 이야기 좀 해드리면. 지난 3일에 기술 이전을 했고요. 스위스 소속 제약사입니다. 디바이오팜이라는 곳인데요. 우리는 조금 낯서네요. 네, 그리고 이제 5,860억 원 규모로. 규모는 크네요. 네,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여기 안에는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이 포함돼 있고. 이 연구가 진행되고 또 상용화되고 판매에 따른 매출, 로열티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5,860억 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계약금이, 선급금이 68억 원으로 살짝 좀 적습니다. 네, 비중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개발에 성공을 해야. 그러게요. 이 5,860억 원 규모를 다 거머쥘 수 있게 되는 거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5,860억 원을 일단 단순히 이 규모에만 너무 그렇게 혹하시면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궁금한 게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상장을 해서 지금까지 진호명 컴퍼니라는 회사가 왔는데 ADC 항체다. 그럼 이게 주력이 바뀐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마이크로바이옴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ADC다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ADC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항체랑 약물을 링커로 결합을 해서 원하는 부위에 바로 암세포를 정밀 타격하는 그런 치료제라고 보면 됩니다. 특정 암세포만을 공격하기 때문에 유도미사일처럼 암세포를 사멸한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암세포만 공격하기 때문에 효능은 높으면서도 다른 기존의 면역세포들은 건들지 않기 때문에 약물의 독성은 또 낮아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요즘 가장 핫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암 낳으려다가 다른 데가 더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암치료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술 이전한 ADC 후보 물질은 시노맨 컴퍼니가 자체 개발한 ADC 플랫폼을 통해서 나온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확실하게 개발해 두고 여기서 나온 후보 물질이 기술 이전이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술 이전이 추가로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플랫폼을 만든 상태에서 나왔다고 하면 단순히 이 어떤 물질 외에도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스필오프대듯이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물질도 생길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이번에 기술 이전한 거, 이 물질 외에 또 다른 것도 기술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번 물질 외에도 GENA-104라는 또 다른 물질도 기술 이전에 조만간 성공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고 또 다른 신규 타깃 ADC 항체를 또 개발하겠다 이렇게 회사가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104 외에도 120과 같이 또 다른 후보 물질 한 3개 정도가 현재 전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지켜볼 만한 것 같고요. 간담회에서 이제 홍유석 진호맨 컴퍼니 대표가 이번 기술 이전 성과로 후속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 임상 기술 이전 논의가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3년에서 5년 후가 지나면 이제 대형 기술 이전을 또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업계에서 대형 기술 이전이라고 하면 예전에 한미반도체나 이런 데처럼 조단위 때 이렇게 정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3에서 5년 안에 그리고 홍 대표가 기자회에서 얘기했던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5년 내 흑자 전화겠다는 사실 이 부분이잖아요. 바이오 기업들 중에 사실은 꾸준하게 이익을 내는 회사들이 사실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그런 게 계속 일단 적자가 줄어든다든가 뭔가 흑자로 돌아설 만한 조진만 보여준다고 그러면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섰긴 한데.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딱 이번에 기술 이전한 거 이거 외에는 딱히 따르게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좀 없어서 이게 또 뭔가 이것만 가지고 될까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지노맨 컴퍼니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원래 개발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왔던 여러 이제 전임상 데이터, 임상시험 전 단계에서 나왔던 여러 데이터들을 가지고 화장품 사업 그리고 투어바이오틱스 사업 이런 거를 좀 주력으로 하겠다. 그래서 캐시카우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화장품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전년 대비 40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여기에 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사업도 신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년 안으로 외부 자금 조달 없이 자체 사업만으로 성장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을 이제 신사업으로 이제 런칭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해놓은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2, 3년 안에 다수 제품을 출시를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ADC 쪽, 이쪽 말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는 화장품, 하나는 프로바이오틱스 두 가지인데 프로바이오틱스는 조금 시간이 걸릴 분야고 화장품은 아까 말씀하신 게 전년 대비 매출이 400% 성장할 것이다. 이게 이제 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올해 매출이 전년보다 400%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진홈의 브랜드, 화장품 브랜드도 있겠네요? 이 정도면?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진홈에서는 직접 화장품을 생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위 말해서 기획을 해서 이런 화장품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뭐 코스맥스라든가 이런 한국 콜마 같은 이런 ODM 업체에다가 이걸 넘기는 뭐 이를테면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건가요? 직접 생산 공장이 있는지는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화장품 브랜드 유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브랜드도 있고. 그래서 현재 5개 라인, 25개 제품이나 실시를 한 상황이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일본 시장 같은 데도 진출하겠다. 이렇게 얘기 때문에 매출 성장을 그렇게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바이오회사에서 화장품 쪽 진출하기가 좀 아무리 딴 데보다는 진입장벽이 좀 낮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실제로 이제 화장품, 바이오회사가 만든 화장품은 좀 더 제가 좀 발라봤을 때는 좀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성분에 대한 이런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워낙에 이미 전문화되어 있는 기술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제 석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요즘에 KBT 그래가지고 북미, 일본, 유럽에 가지고 한국 화장품들이 다시 지금 제2의 붐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바이오회사들 같은 경우 지금 특히 기술 특례 상장이나 어떤 방식을 통해서 상장은 돼 있는데 수익성 부분이 여전히 조금 부진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화장품 쪽으로 진출하는 것도 새로운 신성작으로서 신성한 동력으로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문득 들어서요. 제가 이제 취재를 다닌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은 한 절반 이상이 화장품 브랜드,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매출을 어느 정도 내면서 연구개발 비용에 조금이라도 충당을 하려는 그런 구조를 가진 곳들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 브랜드가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가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진출을 안 할 이유는 없지 않나. 저도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남들 다 가는데 우리가 굳이 가야 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연구개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캐시카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회사의 어떤 생존 능력이 되는 거를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주는 일종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할 수 있는 거를 마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만 더 이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B2C 그러니까 소비자들하고 좀 더 접점이 더 큰 그런 분야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제약사들 중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 이렇게 광고하고 이런 회사들 되게 많거든요.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쪽은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이쪽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진움 쪽에서는 가져가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사업인 거죠? 네, 이제 진움의 컴퍼니의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이유는 환자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한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 특정 질병에 대한 안전성이랑 효능을 이미 어느 정도의 임상을 통해서 진움의 컴퍼니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만들면 기존에 이제 사실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생산하는 기업 참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죠. 유통 기업들. 그들보다는 차별성 있게 약간 프리미엄 라인으로 가져갈 수 있어서 그리고 진움의 컴퍼니가 말했듯이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한 프로바이오틱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움의 컴퍼니가 계속 가져가려는 것 같고 실제로 매출에도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산업, 신사업 쪽에 진출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가거나 아니면 우리 이렇게 할 거야라고 사실은 약속하는 정도 수준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지금 이걸 여쭤본 것도 진움이 이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에 대한 거를 단순히 그냥 약속 정도 차원인지 아니면 뭔가 백그라운드가 있는 상태에서 가겠다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진움은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가 있는 상태고 2, 3년이라는 기간도 그렇게 타이트하게 잡은 건 아니고 뭔가 좀 여유를 가지고 그 사이에 그런 기본적인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잘 활용해서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 좀 더 효능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식의 제품을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범용 제품이 아니라 약간 전문의학금 가까운 정도로 조금 더 하이엔드급의 제품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돼서요. 물론 지금은 작년에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작년에 적자가 550억 정도 됐잖아요. 갈 길이 좀 멀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신사업 같은 경우 두 아이템, 세 아이템이죠. ADC까지 하면 여러 가지를 좀 기존 바이오, 마이크로 바이옴 쪽만 놓고 봤을 때 그에 비하면 훨씬 더 풍성해진 라인업이 그런 생각도 좀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석 기자 오늘 두 회사에 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